이 영상은 이 영상은 핫도그의 과학실험실 자 이렇게 어느덧 우리의 코너가 돼버린 코너 속의 코너 핫도그의 과학실험실 오늘은 뭐 하나 하죠? 오늘 드라이아이스를 가지고 으악! 실험해볼까요? 오케이, 홀로 맞지 않네요? 오케이 보호장비로 첫 번째는 목장갑 이 새끼 지금 하나 안 다치려고 지가 더 두꺼운 목장갑을 껴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아 자꾸 나보고 인스타 팔로우 없다고 인기 없대 팔로우 좀 해줘요 아이디는 여기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싫어? 재미없어? 잠시만요 저희는 일단 목장갑과 고무장갑과을 껴어요 자, 여기서 드라이아이스를 일단 꺼내볼까요? 오케이 오늘은 드라이아이스로 풍선을 터트릴 때까지 크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얼마만큼 커지나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풍선을 크게 만들어 보기 전에 드라이아이스로 간단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겁니다 하트호의 과학 실험실 자, 첫 번째는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실험이에요 녹겠죠? 안 뜨거운데, 나도? 우와! 물을 하니까 물을 튕겨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 편집자도 모를 것 같아서 그거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이상화탄소라 이거 이게 이상화탄소를 얼린 거예요 음 그래 그럼 갑자기 이상화탄소를 훅 들이키면 기절하죠 오! 안돼! 안돼! 기절해! 좀 더 있어요 하트호의 과학 실험실 과학 실험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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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쓸거 우리 불을 불을 끓자 어 조심히 물을 그러니까 아, 다음 워밍업은 드라이아이스에 동전을 세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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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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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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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 떨린 떨려! 왜 이러는 거지? 어? 어? 케첩이들 봤을 때 내 심장 같아. 하트 왜? 과실험실! 자 다음 세 번째 워밍업 갑시다. 자 이번 실험은 드라이아이스로 뱀 만들기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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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업은 끝났고 이제 진짜 남았습니다. 콘돔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얼마큼 부풀어오르나? 드라이아이스 3개 4개 5놈 물을 많이 넣어야 돼 6놈까지 갑니다. 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 주세요. 입구를 크게 벌려주세요. 크게! 물을 왜 저 쪽에다 넣어요 빨리! 저 쪽에다 넣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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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자 자겠다고 아 이게 물이 부족해 지금 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더 커질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새 도전? 오케이 와 계속나 계속마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hon She's not, cast. 쪼지 말고 빠져 이제 오케이 자 장갑 뽑고 장갑 뽑고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침착하게 하면 다 침착하게 하면 돼 낙아, 낙아 낙아 Sport 됐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하고 해 해보세요 자 오빠 나를 볼게요 자 볼게요 못 깨요! 못 깨요! 자! 애니메이드 칩시다! 이거 언제나! 다 읽을게요 오늘! 실험까지만 계속 하자 빨리! 풍선! 풍동으로! 풍선 만들기! 지금 실험 죽이고요! 계속 지금 말하는 중에서 커지고 있어요! 저희 빨리 나가야 돼서 이거 언제 커지나까지 하고 그게 엔딩이에요! 얘가 인사할 거예요! 빵! 그게 인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실험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트온TV에 꼭 실험실! 안녕! 이제! 이거 무서워! 빵! 귀에 인사예요! 완전히 아이스크로! 자꾸 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